네, 일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중복입니다. 더위 앞엔 장사 없다고 하죠. 유난히 기력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이맘때쯤이면 보양식 떠올리게 되는데요. 몸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보양식. 과거에는 영양 부족 때문에 이름붙은 날에 챙겨 먹기도 했는데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으로 가득한 보양식이 이미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는 요즘에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보양식 여름을 나려면 이 음식은 꼭 먹어야 한다는 의견도 좋고요. 저에게 추천해 주실 보양식도 좋습니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Y10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시작 전에 5090번님께서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공중파 TV까지 접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네, TV 접수한 지 좀 됐고요. 감사하게도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Y10 라디오 덕분에 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한 5% 정도? 5%밖에 안 돼요? 농담이고요.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이 중복입니다. 외식하실 겁니까? 저는 보양식을 사실 복날이라고 따로 챙겨 먹지 않은지는 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복날에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 문화 자체를 좀 없애자 여기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보양식을 먹는 문화는 없애자. 네, 보양식 먹는 문화는 우리 조상 대대로 좀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없애지 말자. 그렇죠. 없애서는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추석도 없애야죠. 추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농경시대 때 한 해 수확을 마치고 나서 그거를 함께 축하하기 위한 건데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 없애면 우리 문화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저희가 뭐 좀 홍보를 위해서 오늘 그 전문 제목으로 전민기 팀장 추석 없애자 좀 뽑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 주로 드십니까? 주로 사실은 먹는 거는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뭐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뭘 먹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먹는 거는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섭취가 되니까 운동을 차라리 하자 하는 그런 주의죠. 음식을 이렇게 좀 챙겨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고기 정도 구워 먹는다든지 삼계탕이나 아니면 오리탕, 백숙 뭐 이런 거 가끔 가서 챙겨 먹는 장어 같은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2271번님께서는 저는 보양식 중에 보양식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삼계탕 자주 먹는데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보양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양식 하면 고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고기 떠올리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보신의 개념을 좀 바꿔보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보신의 개념을 바꿔서 식물성 단백질로 보신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육식이 아닌 채식을 통한 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채식이 보신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채식주의자분들 많으신데 건강에 전혀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신이라고 하면 뜨끈한 국물이 있는 고기 육수를 좀 먹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임산부도 아이 낳고 난 이후에는 고깃국을 먹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는데 채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보양식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계속 내려져온 풍습인데 이것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면 계곡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게 하나씩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건 빼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주변에 가다 보면 계곡이집이나 영양탕집 이제는 많이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제 쇠퇴해서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보양식 날 다 같이 채식합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평소 식습관에서 고기를 우리가 안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최 아나운서는 보양식 자체를 좀 복날 먹는 걸 좀 줄이자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줄인다고 표현하면 너무 간 것 같고요. 그냥 뭐 복날에는 좀 이런 고기를 먹어요. 이런 어떤 홍보나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자라는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저는 먹지 말자는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에 맡겨라. 그렇죠. 복날 예전보다는 확실히 복날이라고 해서 물론 아직도 삼계탕집에 줄을 서긴 합니다만 예전만큼 복날을 꼭 챙겨 먹는 분들은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사회적인 흐름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굳이 지금부터 채식으로 바꾸자. 이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채식으로 바꾸자까지도 너무 한 것 같고 코로나19를 살면서 좀 고기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보양식에는 꼭 고기와 따끈한 국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채식연합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채식 인구가 150만 명 되더라고요. 계속 제 주변에도 보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채식주의자들도 그 안에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아예 안 먹는 분들 계란 같은 거나 생선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서도 보니까 채식주의자들끼리 네가 무슨 채식주의자냐. 예를 들어서 달걀만 먹는 분한테는 이것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도 이 복날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챙겨오던 그런 날인데 이거는 그 근간부까지도 흔드는 거거든요. 복날을 없애자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그렇게 되면 설날 다 필요하지 않은 거죠. 단호날 그러면 창포물에 머리 감습니까? 안 감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보양식이라는 거는 또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기력이 딸린다든지. 그럼요. 그런데 보양식 자체를 그날 먹지 말자. 이거는 좀 너무 관압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면 되지. 왜 저걸로 싸우고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좀 뒤에 있습니다. 사실 가축을 기르는 환경이나 또 도축하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위생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복날에 고기를 먹는 문화가 이제는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지향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복지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가축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음악도 틀어주고 유기농 이렇게 사료 같은 거 먹이고 이거 아주 이상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실제로 닭을 기르다든지 이런 가축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 일단 땅이 넓어야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더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 또 풀어놓고 사료 주고 하려면 아마 그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저도 그 닭들이 작은 그 정말 그 우리 안에서 막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깝긴 한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닭을 먹지 말자. 우리 그 치맥 좋아하는 치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자. 그런데 이제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임파서블 푸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콩 같은 걸로 그 동물성 패티 햄버거 같은 걸 만들잖아요. 실제 팔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맛이 유사하대요. 그런 식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먹지 말자. 이 대안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또 나누는 게 알겠어요. 너무 앞서갔네요. 너무 앞서가십니다. 요즘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 죽일 셈이에요. 지금. 자 얼마 전 초보게도 점심시간 유명 삼계탕집에 줄 서서 먹는 장면이 어김없이 연출됐습니다. 이게 괴로운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건. 해식 같은 문화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날이니까 그 안에 부장님이라든지 다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런데 보세요.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은 그럴 때 저희 때면 안 먹고 싶어도 네 따라가지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요즘 이야기 잘한단 말이에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끌거나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내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 줄 서 있는 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떤 맛집에 우리가 줄을 서잖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오늘 왜 저렇게 저기 줄이 서 있냐. 이거는 삼계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예전부터 고기를 많이 못 먹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이건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불편하다. 줄 안 서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드시면 되잖아요. 팀장님의 말에서 저는 반론을 제기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오랜만이네요. 6972번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데 옛날에 영양이 부실할 때 복날이지 오늘날에 무슨 복날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실 거예요 그러면? 보양식 없앨 거예요?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개인의 선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탕이 요즘에 많이 안 먹는 것처럼 정말 필요가 없다면 이걸 대체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고기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환경 문제가 있긴 해요. 소 같은 것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지금 생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국제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건 함께 전 세계적으로 좀 줄여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의 보양식 문화를 없애자 이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3288번님께서는 여름엔 반드시 들깨가루와 부추를 듬뿍 넣은 추어탕을 먹어야 기운 나고 든든합니다. 부추는 피도 맑아지고 정력에도 좋고 들깨의 오메가3, 양질의 지방, 추어의 단백질, 된장 양념의 이만한 보양식 없이요. 추어탕집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간접 홍보. 맛있네요. 634443번님께서는 광장시장 육회 빈대떡 마약김밥 생선구이 중복돼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5930번님께서는 개고기가 최고입니다. 또 하셨고. 6675번님께서는 채식이든 육식이든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스트레스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느니 뉴스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보신이 될지 의문입니다. 좋은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찬반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벌써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전에 엄마가 복날이다 삼계탕 먹어라. 엄마 전 보양식 먹지 않겠어 했다가는 등짝 맞아요. 이거는 어떤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어떤 시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찬반 토론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7675번님께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복날 보신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덥고 체력이 떨어질 때 건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돌아보는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양식 하면 빠지지 않는 주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물권인데요. 그렇죠. 요즘엔 동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맘때쯤이면 늘 등장하는 격렬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동물권을 생각해서 없어져야 하는 문화다. 먹는 행위일 뿐 식용계 사육과 도살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동물권을 생각한다면 양지로 끌어내 도축 등의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오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번째 같아요. 양지로 끌어내서 도축 과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막는다. 곰, 쓸개 같은 거 원래는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막아도 막아도 어떻게든 드실 분은 드세요. 오히려 불법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식용계를 먹는 분들이 확실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먹지 마라 해도 드실 분들은 드십니다.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축을 좀 더 정말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에 고통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법으로 막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뭐 개고기 드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또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먹진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장식 축산 제도가 또 전염병의 확산으로 보거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가축의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축이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 바이러스가 좀 빠르게 변이하고 전파하고 이때 항생제를 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면역력 떨어뜨리고 또 도살할 때 위생적이지 않고 결국 이런 균들이 인간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축 어떤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식습관이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고기를 먹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지 보양식을 먹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지에서 이루어진 어떤 도륙과 유통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전염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그런 걸 어겼을 때 어떤 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때려가지고 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 조류독감이다, 돼지 콜레라다 많긴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이런 전염병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전염병이 찬 거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확률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복날에 고기 먹는 문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기는 모양새인데요. 뭐 이기고 지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양식을 복날 먹는 것만 이게 좀 막는다고 해서. 복날이라도 줄이자 이거죠. 복날이라도 줄이자. 서서히 줄여나가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KY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해산물 먹으면 되죠. 보양식 해신탕 먹습니다. 문어, 전복, 닭, 낙지 뭐 이런 거 드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닭 먹지 말자, 해신탕 먹자, 문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온 국민이 문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문어 또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5280번님께서는 각자 취향 존중하자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네요.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현대인들은 뭘 먹어서 건강해질지 생각하지 말고 뭘 안 먹어서 건강해질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술, 담배,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적당한 운동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맞죠, 뭐.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멀리 봤을 때는 동물복지에도 우리가 좀 힘을 쓰긴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971번님께서는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철분을 섭취해서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네요. 육류하는 이유는 철분 수치를 높여서 혈액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헌혈 아니면 저는 채식주의자로 변했을 겁니다. 130회 헌혈에 이번 주 토요일이 131회 예약 중입니다. 저보고 100회 헌혈을 목표로 해보시라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기 드셔야겠어요. 저는 100회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복날에 고기 먹자에 대한 먹지 말자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렸지만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축 방식의 변화라든지 사육환경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일치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